네, 타이오샵에서 조커까지 들어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굉장히 많죠?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갔던 스태스 중에 가장 많은 민원분들을 보는 것 같아요. 지역주에 물론 많이 다니시겠지만, 이 정도 공간에서 저 뒤에까지 되게 시끄러운 애들이에요. 감사합니다. 너네 아까 식스만 보고 되게 좋아했잖아. 되게 준대 없는 거 아니야? 다들 좋아해주세요. 그래도 저렇게 막 공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친구들이 있는 게 훨씬 좋잖아요. 그렇죠. 가만히 안 있는 것보다 이렇게 저 친구들처럼 박수 중에서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 공 끝나고 말씀하실 때 제가 이 모니터 쪽이랑 잘 안 들렸는데 계룡으로 이행식 이런 얘기를 하셨었다고 했는데 네, 수빈씨 준비됐죠? 계룡으로 네, 준비됐습니다. 이행씨를? 네. 그럼 두 번째 노래할 때 노래 안 하시고 계속 그거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사실 무대에 너무 집중을 했어요. 왜냐하면 많은 관객분들이 저희와 다 지금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무대에 꼭 빠졌었는데 지금 당장 머리를 굴려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전혀 미리 준비한 거 아니고요? 그럼요. 알겠습니다. 운은 누가 띄워 주실래요? 네, 여러분들이 아 그래요? 그럼 다 같이 여러분들 이곳은 계룡이라는 곳입니다. 네, 계룡이요. 계룡으로 이행씨를 한 거라. 네, 운 잘 띄워 주세요. 하나, 둘, 셋. 계속 보고 싶었어요, 계룡씨. 계룡씨예요, 계룡씨예요. 계룡씨. 네, 계룡씨. 남자분 이름이 계룡씨. 계룡씨예요. 여러분들 다음 거 안 듣고 싶으시면 그냥 그만하라고 하셔도 됩니다. 어떻게 볼까요? 들어요?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다음 거 운 한 번만 도와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용의 주도하게 준비해서 오늘 이 무대에 불태우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나 갈란다. 안 갈란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여러분! 여러분! 손이 질러! 아, 감사합니다. 아니, 이 친구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러주시는 여러분들은 처음 사십니까? 아니요. 너무 재미없었어요. 잘했어요, 그래도.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지금 할 말을 잃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창피합니다. 다른 멤버가 한번 해볼까요? 쓸 수 있는 대력. 대력으로? 네. 누가? 네. 네. 아, 저희 달링 팬클럽분들이신데 아영 양을 원하는 것 같으니까 아영 씨 한번 해주세요. 아영 씨한테. 네. 네. 준비되셨어요? 준비되셨어요? 엄청 생각중이네요. 원래 이 행신은 생각할수록 재미가 없어져요. 맞아요. 그냥 막 튀어나와야 돼. 갈게요. 하나, 둘, 셋. 계속 오겠습니다. 뭐야. 내가 했잖아. 달라요. 들어 봅시다. 다음과요. 하나, 둘, 셋. 연. 게 뭐라고 그랬죠? 계속 오겠다고요? 계속 오겠습니다. 계속 오겠습니다. 계속 오겠습니다. 영웅은 공감하게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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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부끄럽네요 이게 뭐 현장이라고 드러낼 수도 없고 저보다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니요 됐어요 수령이 어렵네요 딱히 갑자기 또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죠 그래도 이쁘게 받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지금 다들 이쁘게 모으고 계세요 자 어떻게 계룡씨 찾아왔는데 이행씨 말고 계룡씨 분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누가 해주실까요? 네 일단은 정말 지금 시간이 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부탁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지금도 너무너무 이 이름부터도 예쁘고 아름다움을 도시 계룡인으로 점점 더 슬슬 장구하는 계룡 되시길 다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초대해주시면 열심히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세번째 곡 첫 해드릴 시간인데 어떤 노래 세번째 곡 함께 할까요? 아 세번째 곡 계룡씨민 여러분들을 뵙니까 네 아니 이렇게 밝고 행복하고 좋으신 분들이 인기 없기 네 저희 다음 곡 죄송합니다 인기 없기 들려드릴게요 인기 없기 네 네 다시 한번 세번째 무대 인기 없기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.